지금 저기 안에서 자몽이 비고 라이브 방송하고 있거든요 방송하는 거 제가 계속 방해를 좀 해볼게요 피곤해서 많이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요? 우리 회사라고 키는데 뭐 우리 회사라고 키는데 들어오던 사람이 안 들어오던 걸 보면 이제 그냥 아 그럼 피곤하니까 쉴까? 이런 게 예쁜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산탄아버지 어제 대륙 알릉터서 갔는데 어제 대륙 뭐 하는 거야? 저기로 가 나 방송 중이야 나도 지금 방송 중이야 뭐 방송이야? 저기로 가 나 방송 중이야 나 지금 저기요 방송 중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모가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단님 안녕하세요 나도 지금 방송 중이야 어 그래가지고 어 맞아 방송이 껐다가 껐어 이제 이제 지금 뭐 뭐라고? 뭐해? 나 지금 방송 중이야 아 이 오빠 지금 또 옆에서 유튜브 찍으려고 그러지 어? 유튜브 찍으려고 그러지 나 이거 유튜브 아니야 지금 뭔데? 나 방송 중이야 아 닥쳐진다 방송하고 있잖아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도 지금 방송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방송하고 있어 조용히 저기 가서 해 안녕하세요 수박님 저기 가서 안녕하세요 덤프트럭님 안녕하세요 덤프트럭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별풍선 6만개 감사합니다 거긴 대륙이거든 아 그래? 나는 지금 나는 비고라이브야 무슨 채널이야? 뭐가영 시끄럽대잖아 아 그래? 어디 있어? 뭐가영 시끄러워 이거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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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영 시끄럽대? 어 아 그래? 이건 무슨 어 돌려가 아 수박 덤프트럭 아 수박 덤프트럭 봐봐 찬양님도 시끄럽대잖아 시끄럽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방송중이여가지고 이 오빠 지금 왜 그러냐면 나 방송중이야 나도 이 오빠 지금 유튜브 지금 뭐라고? 나 방송중이야 유튜브 찍으려고 지금 나 방송하고 있는거 이거 찍어서 유튜브 올리려고 지금 옆에서 지금 카메라 켰어 아 이거 안올릴거야 이거 안올릴거야 어 뭐가영 때문에 충전 취소했어요 잘했어요 충전을 왜 취소해? 어 충전을 왜 취소했어? 그럼 나한테 나한테 안좋은거잖아 잘했으니까 나한테 안좋은거잖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나 여기 지금 방송 저 뭐야 별풍선 터져가지고 춤춰야해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축하로 웃겼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리액션할게요 리액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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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할건데 아 내가 춤춰야해 야 좀 나와 나와 나 춤춰야해 다 보이잖아 리액션은 리액션하면 또 자몽인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퀴벌레 댄스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60만개 감사합니다 리액션 그대로 퇴장하래 아니 아니 나는 퇴장할게요 이러면서 퇴장하세요 그게 무슨 춤이야 그게 이거 약간 귀뚜란이 아니야? 바퀴벌레 춤 아 그 뭐지? 메뚜기 춤 아니야 메뚜기? 메뚜기 춤 아니야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리액션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돼 그럼 아 오빠는 웃기게 하는게 맞는거다 나는 좀 이쁘게 해야해 나는 이쁘게 여러분 고맙습니다 뭐야 그거 이거 왜 이거 관절댄스야? 왜 관절댄스야 뭐야 홍보좋 선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이렇게 하는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60만개 와 60만개 어 지금 터졌어 터졌어 와 어떤거 어떤거 할까요? 이거 봐 야 뭐 올려 그걸 왜 찍어 인마 그냥 동영상만 켜고 혼자 센슈얼을 하고 있어 저는요 방송 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날 합니다 오빠 저리로 가서 할래? 왜 나 지금 방송하고 있어 나도 저 옆으로 가 지금 내 방송에 방해하지 말고 어? 네 방송에 안나는데? 오빠 시끄럽대잖아 사람들이 그런데 그건 없는데? 여러분 세팅좀 쳐주세요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잠옥이 댄스 들어갑니다 야 춤 좀 못 춰 야 춤 좀 못 춰 야 춤 좀 못 춰 야 춤 좀 못 춰 야 춤이 춰 왜 춤이 춰 제 차일리 입고 감사합니 그니까 춤 춰 안녕 안녕! 섹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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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 춤춘다 추워 막추내거든? 얘 왜이렇게 웃기냐 잘추신다 잘추신다에 쩜쩜쩜 지워주면 안돼요? 누가 잘추신다 했는데 쩜쩜쩜을 같이 했나봐 여기 잘추신다 잘추신다 쩜쩜쩜을 같이 했나봐 의자춤 했다 보여줘 돌았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다 웃어 너무 웃겨가지고 배꼽 빠질 것 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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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난다 야 너무 웃기다 자 이제 조심 모드 모드가 바뀌었어 오빠들 안녕하세요 정답입니다 얘 왜이렇게 웃기냐 나 진짜 웃긴다 지금 중요한 손님 오셨으니까 배꼽 빠질 것 같은데 댄스는 안 보는 걸로 아니요 저 오늘 댄스 불러드릴게요 손님이 왔어? 중요하신 분 오셨으니까 닥치라고 그럼 커피 빨리 대접해드려 빨리 커피 사봐 지금 내가 커피가 없어 그래? 알았어 야 중요한 분 오셨으면 커피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커피 빨리 커피 드려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얘 오늘 지금 일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? 와 기운 좋아진다 여러분 여기 자몽이 팔로워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 인스타그램 아이디 팔로워도 많이 해주세요 없는데? 없는데? 야 여기 없는데? 여기 팔로워가 어디 있어? 여기 팔로워가 어디 있어? 여기 구독 팔로워가 어디 있어? 여기 팔로우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야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? 아 반대에요? 어 나 반대를 하고 있었구나 여기 아무것도 없 여기 팔로우 좀 해주세요 얘 좀 뻥치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? 여기 두 개 팔로워도 많이 해주세요 여기 팔로우가 어디 있어? 아무것도 없는데? 아 좋아요라고 말해주세요? 감사합니다 어 야 왜 똥쳐? 여기 팔로우가 없잖아 어? 아 얘 왜 이렇게 웃기지? 아 초침이 전부 뭐가요? 아 얘 너무 웃기다 오늘 와 팔로우가 아니 여기에 팔로우가 없는데 자꾸 여기 있지? 아 여기 화면 안에 있어 어디 있냐고 이 화면 안에 어? 화면 안에 있어 쌍꺄코찬이 안녕하세요 그래? 아 아 오 여기 해도 한다 여기 해도 한다 여기 해도 한다 우와 우 하하하하 어 이쪽으로 찍어봐요 우왕 우왕 이상한 거 한다 자꾸 이렇게 오 너무 웃기다 여러분들의 전원은 막춤인가? 아니 막춤 아니야 이거 섹시 댄스라고 야 누가 봐도 막춤이야 그럼 내가 1번 춤 보여줄게 몇 개 만에 괜찮아? 어? 전기줄 기억 봤어? 보여줘 전기준이 좀 보여줘 아우 감사합니다 가연씨 모릅니다 1초짜로 즐거운거 같아요 혼자 왔어요? 아 저 23명이랑 같이 왔어요 어? 저 남자친구 없는데 남자친구 있으세요? 아 저 67명 있어요 야 근데 클럽 가면 사람들 춤 잘 추던데 너는 왜 잘 못 치냐? 아 저거까지 유람이 나한테 이걸로 먹지 어? 2명으로 돌아가고 2명으로 돌아가고 3명으로 돌아가고 3명으로 돌아가고 3명으로 돌아가고 3명으로 돌아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